안녕하세요. 국민동산입니다. 오늘 보실 터지는 전남 곡성군 옥가면 옥가리 저수지 밑에 땅입니다. 농업 보호구역이고요. 평수는 564평 저수지 바로 밑에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정확한 건 아닙니다. 주변 한 바퀴 돌아볼게요. 저 앞쪽이 전남과학대학 곡성 캠퍼스가 있습니다. 여기서 약 1.5km 정도 가깝죠?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옥가 터미널이 약 2km 정도. 그리고 옥가 면 소재지, 면 사무소도 그 정도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면 소재지 가면 편의시설 다 있죠? 더군다나 전남과학대학 곡성 캠퍼스 대학생들이 있어서 편의시설이 아주 잘 돼 있죠? 다른 면 소재지보다 면 소재지에 있기를 해서 감사합니다.